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본명 김영옥 가 2024년 10월 25일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수미 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위료진은 사인이 당뇨와 관련된 고혈당 쇼크로 인한 것으로 밝혔으며 평소에도 당뇨와 여러 지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동료 배우들과 대중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으며 그녀의 마지막 길을 기리기 위한 빈소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공원 아너스톤이다. 김수미 씨는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이룡엄리 역으로 활약하며 오랜 시간 동안 국민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연기 경력은 단순한 경력이 아닌 한 세대의 성장과 추억을 함께한 세월이기도 하다. 김수미 씨는 독특한 걸쭉한 사투리와 푸근한 표정으로 이룡엄리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들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머니 상, 상으로 사랑받았다. 그녀는 전원일기 외에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선보였다. 특히 그녀의 독창적인 코믹 연기와 사투리는 큰 사랑을 받아 이후 출연한 여러 영화에서도 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따뜻한 모성애와 깊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녀의 연기는 전 세대에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했다. 김수미 씨는 마파도, 가문이 영광 등 다수의 영화에서도 활약했으며 그 속에서도 특유의 캐릭터와 개성을 잃지 않았다. 김수미 씨는 연기자로서의 경력 외에도 요리 전문가로서 새로운 활약을 펼쳤다. 그녀는 2010년대에 들어서 수민의 반찬을 비롯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소개하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요리였다. 이러한 방송 활동을 통해 김수미 씨는 많은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요리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김수미 씨는 올해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 당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로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방송과 연극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팬들은 김수미 씨의 건강 회복을 바랐으나 결국 건강 악화로 인해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와 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연기를 보며 자란 수많은 세대의 팬들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를 추모하고 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 아들 역할로 함께한 배우 박은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다. 믿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배우 신현준 역시 김수미 씨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며 김수미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유쾌한 성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수미 씨는 생전 후배 배우들에게도 따뜻한 선배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녀의 사랑과 유머는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김수미 씨의 팬들은 그녀가 연기한 일용험리 캐릭터를 기억하며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자란 세대뿐만 아니라 그녀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팬이 된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녀의 부재를 슬퍼하며 추모하는 분위기다. 김수미 씨는 특유의 걸쭉한 욕설 연기와 사투리로 웃음을 선사했지만 단순히 코미디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대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김수미 씨의 남다른 연기 철학과 열정 덕분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연기에 바쳐왔고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연기를 가르칠 때에도 감정을 진정으로 느껴야 관객이 감동한다. 며 진심 어린 연기를 강조했다. 그녀의 이 같은 연기 철학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한국 연예계에 귀감이 되는 배우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그녀의 연기는 세대를 아우르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배우 변정수가 국민 배우고 김수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메시지를 전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변정수는 sns를 통해 김수미 선생님은 저에게 연기와 인생을 가르쳐 주신 진정한 스승이자 인생의 선생님이었다. 고 고백하며 구인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김수미 선생님을 통해 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며 그녀가 남긴 인생의 교훈에 감사를 표했다. 김수미와의 인연을 회상하며 선생님은 항상 진심으로 저를 대하며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세상의 따뜻한 울림을 전해 주신 분 이라며 그녀가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진솔하게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일 때문에 멀리 와 있어 당장 빈소로 갈 수 없어 죄송하다. 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변정수는 벌써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라는 진심 어린 말로 글을 맺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며 김수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그의 글은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변정수뿐만 아니라 고 김수미를 그리워하는 연예계 동료들이 속속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녀와 함께한 수많은 배우와 연예인들은 sns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그리움을 표현하며 그녀의 인생을 회고하는 글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 김수미의 따뜻한 지도와 유쾌한 성품이 후배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었다는 내용들이 주를 잇고 있다. 배우 신현준 또한 고 김수미를 진정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고 표현하며 그녀와의 추억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따뜻함과 유쾌함이 언제나 그립고 배우로서의 영감을 주신 분 이라는 신현준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연예계에서 고 김수미는 그저 동료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선배이자 인생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 지도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다양한 교훈을 전하며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삶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준 바 있다. 고 김수미가 연예계에 남긴 유사는 단순히 작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언제나 후배들에게 진심을 다하며 연기와 인생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겼고 이는 오늘날 그녀의 사망 소식에 더 큰 애도와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가르침은 후배들의 연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김수미 씨는 생전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삶을 연기하듯 연기를 삶처럼 대하라 낸 말을 자주 하며 연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웃음을 잃지 않는 유머 감각은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예계 전체에 남긴 영향력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김수미 씨의 빈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다. 많은 동료와 팬들이 빈소를 찾아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추모하고 있다. 김수미 씨의 발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결정되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연예계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기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미 씨는 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면에 들게 된다. 그녀가 남긴 연기와 삶의 흔적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다. 김수미 씨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한 세대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내는 대배우였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남겼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업적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와 따뜻한 마음씨는 후배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한국 연예계의 큰 별로 기억될 것이다. 김수미 씨가 한국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과 그녀의 깊이 있는 연기는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준 모든 웃음과 감동에 감사드리며 그녀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